제195일 미가의 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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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 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의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의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며마 기뻐하지 말지하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오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 드래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솔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라데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오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귀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우학교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해를 더하시리이다.